자,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자, 다들 초민일 거야. 그래서 많이 헷갈리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피처린 대표! 그럼 비호연지 대표의 피처린이야. 걱정하지 마. 낯가리는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풀어줄게. 형님, 소개 좀 시켜줘요. 일단 우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티스트 먼저 소개시켜줄게. 자, 자리에 살짝만 일어나보자. 스탠드업. 내가 정말로 전 세계에 퍼질 우리의 아티스트. 성민이. 어, 미니. 성민이구나. 미니, 미니. 미니, 미니, 미니. 나이스 미니, 미니. My age is 25. 어허. 미국에서. 영인. 아, 영인. 그리고 이 친구는 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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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일스. 영국에서. 아, 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저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존댓말로 부탁드릴게요. 아, 형님이시구나. 마흔살입니다. 마흔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야? 그리고 여기는 레오.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아, 레오. 반갑습니다. 아, 레오 씨. 레오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멘트. 아이, 잘 자요. 아,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좋고. 형님,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러스 친구들. 아, 현나와 코러스 친구들. 영광입니다. 저기가 탑 티어라는 그 코러스. 그럼, 그럼, 뭐라고. 다 따뜻한 코러스. 아, 1등이요. 아, 1등이요. 브루노머스? 마이 프레드, 브루노머스. 잘하는 약간 그런 코러스, 뭐 화음 같은 거 있나요? 화음 말고 추임새 추임새.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를 담당하시는구나. 레이하! 전 녹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음 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탑 티어 남네. 그럼 탑 티어지. 그래, 그래, 우리 코러스 친구들. 남정네들 실력은 차차 보고. 네네. 형, 여기 누구예요? 정말 노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그 탑 라인 말고도 가사가 중요해요. 아, 가사 중요하죠. 우리 가사를 써줄 작사가. 아, 이 두 분께서. 스탠드업 플리즈. 아, 스탠드업 플리즈. 작사를 해오잖아, 지금? 아, 그럼, 그럼, 그럼. 뭐야, 그쵸, 그쵸. 가사 다 써갖고 오늘 하면서도 좀 수정을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수정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내용이 좋네. 아, 불 오고 싶은데? 녹음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조금 더 수정을 하긴 할 거예요. 약간 좀 즉흥적으로 바뀔 수도 있네요. 바뀔 수 있으니까 양해. 가수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작품 하신 거 있으세요? 다른 작품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저희랑 같이 같은 입공이시구나. 특산은 첫 작품. 첫 데뷔인데 저희도. 원래 항상 계산만 했고. 15년 동안 계산했는데요. 다들 편하게 해요, 다들 청.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하지만 BOMG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 정과 사랑이 많아야 돼. 아, 러브. 우리는 다 사랑과 정 때문에 하는 거야. 러브. 다들 처음 먹어봤지만 원래 본사이처럼 하자고. 아, 그러자고? 아, 좋습니다. 그럼 말 놔도 되는 건가? 프로듀서님은 언제 오세요? 녹음 언제 오세요? 아, 프로듀서 우PD라고 내가 또 아끼는 PD가 있는데. 아, 우PD? 어, 우PD라고. 어, 들어봤지? 우PD 많이 들어봤어. 피리님 30장. 오, 피리님 왔어요. 우PD 왔구만. 아이고. 아, 다들 모였구만. 아, 또 우리 동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리님 노래 너무 좋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코러스 남정네들입니다. 아, 소문, 소문 들었어. 아, 이렇게 같이 작업하게 됐지. 아, 요즘 잘 나간다면서. 아이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아, 나도 좋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 오랜만이야. 아, 좋아, 좋아, 좋아. 피리님 오랜만입니다. 아, 우리 작사 양만들. 좋네. 가사들 마음에 드세요? 아, 좋아, 좋아. 뭐 환장감 있으니까 바로 수정하면서 가자고. 수정하면서 가자고. 그러면 그 대표님 혹시 그 엔지니어님은 학연지원, 피리원으로 만나십시오? 아, 내가 또 좋아하는 형님이 있지. 아,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있어. 아, 그럼, 그럼. 내가 뒤통수만 봐도 충분히 확 느껴지는. 굳이 고개를 안 들어오셔도 충분히 확 느껴지는. 얼굴 안 봐도 이게 어색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그럼, 그럼, 그럼.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녹음 들어갑까?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대표님, 레오 먼저 들어가 볼까요? 아, 레오 먼저 가보자. 어, 나부터 들어갈게. 레오 레츠 고요! 레오는 뭐 인트로 나이레이션이니까. 승민이 일부러 나부터 보내는 거 같은데? 아니, 또 첫 번째가 레오 레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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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제일 바라는 거 들리시죠? 네. 자, 준비됐니? 예, 준비됐습니다, 피디님. 좋아, 좋아. 그 앞에 인트로 쭉 줄 테니까. 네. 그... 끊지 않고 가볼게,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한번 볼게. 원테이크 피디님? 가야지. 신인인데. 겸손하게 가, 겸손하게. 오케이, 오케이. 전구마 비엥카 아래 창원 아들 레오 인사드립니다. 오, 좋은데? 여러분, 잡초처럼 밟히고 갈대같이 흔들리던 인생살이. 그래도 트로트만 있다면 전 흐뭇합니다. 다 소절 뽑아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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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테이크 퍼펙트. 좋은데? 와우. 야, 이게 신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노련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원테이크를 하는데요. 원테이크로 한 번에 성공 처음인데. 하나. 약간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느낌 너무 좋았고 세 번째 줄에 트로트만 있다면 전 흐뭇합니다잖아. 근데 이게 좀 약간 흐뭇합니다에서 약해서? 흐뭇합니다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있다면 전하고 흐뭇한 미소를 한번 지워볼까? 아 흐뭇한 미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만 있다면 전 약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앞에 건 느낌 좋았거든? 앞에 건 느낌 살리고 그 흐뭇합니다를 웃음으로 바꿔서 다시 가볼게 확실히 그게 더 감정이 잘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앞에 듣고 들어가세요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쩡둥이님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지 대로는 잡초처럼 밟히고 갈대가 침입하는 인생사리 그래도 트로트만 있다면 전 한 소재를 뽑아보겠습니다 아우 좋다 어 레오는 좀 빠르게 끝날 것 같은데 퍼펙트 어 레오는 나와도 되겠다 오우 석섹스? 어 좋아 좋아 레오 좋아 어 레오 좋은데 벌써 막 코러스가 생각난다 그러네 어 너무 스피디하게 너무 잘해주시네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이게 진짜 선수거든 아유 근데 좋다 안에 누가 햄버거를 먹었나 봐요 맞췄네 햄버거 냄새가 스맥 안에서 뭐 못 먹는데요? 원래 녹음실? 음 원래 또 잘 되는 음악을 할 때는 또 녹음실 귀신이 또 나온다고들 해요 오우 햄버거 귀신아 봐 프로듀서님은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다 잘 됐으니까 난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 지방령들은 다 알고 있지 아 여기도 귀신 있대요? 여기? 여기는 내가 처음 와가지고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럼 다음 누구지? 제가 들어가볼까요? 찰스 찰스 가볼까 찰스 아직 들어가는 박자를 제대로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코러스만 들어서 삘로 가면 돼요 아 근데 그러면 삘로 가 삘로 가 됐으면 느낌으로 가 느낌으로 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피디님 저 근데 자꾸 하품 나니까 그것만 조금만 이렇게 잘 죽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가 겸손하게 뭐 하죠? 너무 좋아 이야 또 녹음을 해보네 아아 저세계 저세계 아아 들립니까? 네네 오케이 앞에 앞에 두 줄까지만 가볼게요 뽕짜까지 가볼게요 네 한소재 뽑아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프리디님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저거 1로 돼있죠 두 마디로 가도 될까요? 예 갈게요 오 멋있다 프리롤 두 마디 아 프리디님 진짜 멋있다 프리롤 두 마디 있다면 전 네 한소재 뽑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딴따라 모여라 나이와 모습 달라도 상관없는 건 뽕짜 오 거기까지 들어볼게 어 괜찮나요? 어 들어볼게 느낌 너무 좋아 찰스 아 자꾸 저를 누가 툭툭 치는 것 같아요 누가 쳐? 누구야? 그치 찰스 거기 형 밖에 없어 찰스 형 머리 이상하다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찰스의 창법 특기 중에 하나가 하품이니까 하품 좀 몇 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마리안 통에 도 때 한 품 한 번 할까? 도 때 할까? 마리안 통에 도 오 저거 좋다 역시 대표님 마리안 통에 도에서 도에서 하품 한 번 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불편했어서 마리안 통에도 뽕짱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유일한 뽕짱 오 찰스 찰스 좋아 찰스 마지막 뽕짱만 동반자로 아 동반자였군요 아 이거 하품 나와가지고 계속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유일한 동반자를 영어로 바꿀까요? 가사를 어때요? 네 영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베스트 파트너 이렇게 오 좋다 유일한 동반자 베스트 파트너로 갈게 베스트 파트너 베스트 파트너 지금부터는까지 하고 베스트 파트너로 가나요?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파트너 알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완벽했어 완벽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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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어차피 후반 작업은 우리 코러스 팀이 다 맞아요 빈 공간은 우리한테 맞기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나와도 돼, 나와도 돼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잘하네 대표님, 다음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 에이스가 가는 건가? 갈게요 좋아, 좋아 메인 보컬, 가서 친구가 메인 보컬인가요? 메인 래퍼 메인 래퍼 너라도 잘해요, 웬만해서 대표님 아, 여기 음식 냄새가 너무 난데요? 그게 PD님이 연출해 주신 거랬습니다 아니,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혹여나 귀신을 만난다면 지평 좌표계로 어떻게 고정했는지 물어보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들 말고 페트 어디예요? 1절 사비 가볼게 어, 1시? 오케이 1시요 오케이, 그냥 라이트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세상에 뽕짝이시이 있다면 세상에 뽕짝이시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드릴 메시지 긍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긍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단단한 노래에 개불이 끝나줘라 어휴, 너무 좋다 어휴, 엉덩이가 들었어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 좋은데? 성민이가 랩 랩을 잘하잖아 약간 좀 섞어볼까? 랩을요? 이건 당신께 드릴 한 다음에 드릴을? 메시지 말고 야 이건 당신께 드릴 그르킥 갱 갱 장래 드릴로 가는군요 그르킥킥 갱 어, 근데 이게 송이랑 바로 이어서 나와야 돼 이게 당신께 드릴 그르킥 이렇게 바로 아 성민이가 잘하는 거네 당신께 그르킥 갱 갱 갱 갱 하면서 음정 하나하나로 바로 또 치고 들어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해볼 수 있겠지? 어 이거 해야 성공할 수 있어 한 번만 가이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 근데 이건 필링으로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의 소울로 가 오케이 당신께 드릴 당신께 드릴 그르킥킥 세상에 봉착 시리당면 이건 당신께 드릴 그르킥킥킥 아오 아나나 아우 아우 단단한 노래 그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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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이거다 아 성민아 마이크가 살짝 근데 나갔네 이게 지금 장난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피디님 죄송한데 지금 반지가 계속 혼자 날아다니는 거 같아요 반지가 녹음이 장난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담백하게 불러 담백하게요? 지금 뽕기 다 빼 다 빼고요? 어 알겠습니다 너가 지금 춤출 수 있는 곳은 드릴 하고 그르킥킥 갱 나오는 부분만 너가 날뛸 수 있어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동요처럼 불러 아 알겠어 동요처럼 열심히 할 거야 네네 담백하게 가 담백하게 아 제가 너무 욕심부려서 죄송합니다 신임이 욕심을 어디까지 부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피디님 달라 그런 거 아 진짜 세상에 뽕짝의 실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드릴 클릭책책 빽다 하나하나 모아보자 난 따라 노래해 기분이 끝내 줘라 오 완벽하네 얼마나 좋아 죄송하네 느낌이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혹시 저 가사 수정 살짝 해도 될까요? 어우 그럼 그럼 한번 해봐봐 이거 뭔데? 저 수정할 수 수정할 수 있잖아 수정할 수 있잖아 너 누군데? 민규요 아 역시 민규 아니야 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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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글로벌하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어디? 음정 하나하나 드릴 나오고 그르륵 갱갱 나오고 음정 하나하나 너무 한국말이어서 피치 원 앤 투 앤으로 하는 게 피치 원 앤 투 앤 모여보자 대표님은 어떠세요? 시도해볼 만한 간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음정 하나하나 모아보자면 펀치할게 음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피치를 원 앤 투 앤 모아보자 박자 박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자를 어떻게 그건 너 마음대로 가야 돼 그런 것까지 어디까지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박자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형님 아 형님 지금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민아 예 대표님 그냥 하라면 해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알아요 조성해요 네 어 그래 아 또 내 성격이 아아 참아 철이나 참아 펀치요 이건 당신께 드릴 드릴 빛이 원 앤 투 앤 모아보자 봐 하니까 되잖아 완벽하다 좋다 민아 좋다 되잖아 죄송한데 박자가 약간 좀 레이팩 된 것 같은데 좀 타이트하게 그러면은 다른 드릴 애드립으로 가보자 그르르 카카 뱅뱅 어떠세요? 뱅뱅 좋다 그르르 카카 뱅뱅 뭐 뱅이든 뭐 땡이든 어 뭐 힛맨 뱅이든 어 힛맨 뱅 괜찮은데 힛맨 뱅으로 갈까? 힛맨 뱅 오케이 렛츠고 대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드릴까 그르르 카카 힛맨 뱅 좋은데 야 대표님 저희 하이브로 인수될 것 같은데요 하이브로 아 좋다 그럴 것 같아 이거 느낌 왔어 인수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말이야 민아 나와도 되겠다 고생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걸이가 왜 이렇게 자꾸 풀리는 거야 혼자 목걸이 목걸이 왜 그래 어우 민아 아니 목걸이가 계속 혼자 풀려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따라 목걸이가 계속 풀리네 그러면 일단 코러스를 한번 싸러 가볼까요? 코러스 한번 바로 바로 가 가보자 슈비루바 변 앞에는 그냥 트랙 줄게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코러스까지 채워지면 진짜 완벽해질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끝날서 다들 아이디어 주시면은 아아 아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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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백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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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기 전에 세 명이서 슈비루바 한번 맞춰보자 아 네 슈비루바 와 탑티어 코러스 넣는 거야 우리가 슈비루바 이렇게 슈비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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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인트로 끝날 때까지 하면 돼 예 가볼게 알겠습니다 인트로 끝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슈비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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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벽하다 여기서 지금 느낌 살려가지고 슈비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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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번째 때 슈비루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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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 좋다 좋다 느낌이 확 다르네 탑티어는 다르네 바로 파움을 좀 넣었어요 아 입력만 하면 바로 나오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소리질러유가 있는데 이거를 세 명이서 지금 박자만 한 번 맞춰줘 봐봐 트랙 정리 한번 하고 있어 박자 맞추고 있어 봐봐 저희 트랙 하나만 열어서 리버브 넣고 플레이트로 믹스 한 70만 넣어서 아예 뒤에서 날리는 걸로 갈게요 70만? 어 그 다음에 좌팬으로 20만 넘길게요 뭐예요? 20만? 아 피디님 멋있다 역시 피디님 피디님 나 진짜 멋있다 이거에 이렇게 어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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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풍성해진다 진짜 노래가 박자 안 맞는 거 같은데 다 같이 셋이서? 근데 원래 탑티어들이어서 각자의 고집이 강하구나 각자 개성을 살리는 요즘 코러스 요즘 코러스는 약간 입을 안 맞추는 게 조금 아 잠깐만 약간 네가 좀 낮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너 혹시 양파 먹었어? 왜 이렇게 포시온 나 아닌데 양치 안 했어? 양치 나 교정해서 양치 되게 열심히 해 그래 왜? 냄새 나지 그 딴따라 모여라 하고 빈 공간들 있어 세 명이서 합심해서 한 번 어떻게든 채워 어떻게든 채워봐 봐 세 명이서 자유롭게 한 번 가보자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랏어 랏어 내게 산타를 모여라 나이만 모습 달라도 뽕짝뽕짝 뽕짝뽕짝 뽕딱뽕뽕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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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깍깍 깍깍깍 아니 왜 아이스크림을 말해? 아이스크림 아니면 뽕따를 찾으시는 거야 나 소다 맛 좋아해 소다 맛있어 맛있잖아 아 뽕따 시원한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여름 발매가 아니란 말이지 아 그래요 아 이게 진짜 아쉽다 여름 발매 겨울에 먹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겨울에 먹는 걸로? 가사를? 아니면 가을 느낌으로 조금 아이스크림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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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찐빵 찐빵 호떡 호떡 그러면 세 개 다 하자 붕어빵 찐빵 호떡 이렇게 붕어빵 찐빵 호떡 찐빵 찐빵 너무 좋다 하아 길게 뻥짝이지 너무 길게 좋다 말이 안 통해도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코러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 말 뭐 없니? 말이 안 통하면은 중국어 아니에요 마리안 통해도 따자 하오 약간 이런 느낌 좋은 거 같네 맞아 마리안 통해도 따자 하오 이렇게 갈게 그다음에 그 뒤에 라임으로 슈민 하오 이렇게 마리안 통해 뽕짱만 있다면 그다음에 뽕짱만 있다면 슈민 하오 슈민 하오 알겠습니다 슈민 하오 슈민 하오 슈민 하오 마리안 통해도 따자 하오 뽕짱만 있다면 슈민 하오 슈민 하오 아 너무 좋다 이건 거의 선수들이야 선수들이야 작사관님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지 아시죠? 이 친구는 또 중기 친구거든요 우리 지금부터는 유일한 장면인데 여기 마지막 점 다 같이 가 이제 가수리랑 콩치빡치 합 한번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럴까요? 들어가 볼까요? 괜찮나요? 이 정도? 어 너무 좋은데? 아 좋습니다 제가 밀어놓은 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콩치빡치 들어간다고 해요 콩치빡치 아 좋죠 좋죠 자 지금 메인으로 듣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메인으로요? 메인으로 저기 뭐 미니가 한번 메인으로 가봐 제가 메인으로 갈게요 그 박자 잘 맞춰주실 수 있으신 분이 들어주시고 딱딱딱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곡에서 가장 잘 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최대한 기교나 이런 거를 빼고 조금 마음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아 단합하는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러스 분들이랑 가수 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네 손에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오케이 동일한 박자 그리고 동일한 세기로 콩치빡치 가겠습니다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네 가겠습니다 네 손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근데 맨슨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콩치빡치 콩콩치빡치의 콩치빡치 콩콩치빡치의 콩치빡치 콩콩치빡치의 콩콩치빡치의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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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되지 않았어 하나가 안 됐구나 하나가 안 됐구나 어 안아볼까요 서로 어깨동무 어깨동무 우리를 감아 우리를 감아 우리를 감고 지금 선창 민희가 우리는 하면 다 같이 하나다 한번 외쳐 네 갈게요 자 우리는 하나다 레츠고 안 따라 노래해 기부림 끝을 줄래 콩치빡치 콩콩치빡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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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네 그것만 해봤으면 좋겠긴 한데 사실 아 지금 이거 살려놓고 제가 리듬은 말려드릴게요 제가 약간 은은하게 들리게 갈 거야 이거 메인 살려놓고 뒤에서 자 첫 번째 줄 콩치빡치 콩콩 하고 그대로 하고 두 번째 줄 누가 이거 메모 좀 해 메모 네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해 두 번째 세 번째 줄 화가 나면 벽에 얼굴을 박지해 초등학교 친구 뭐라고요? 초등학교 친구 이 이름은 박지해 박지해 이름은 박지해 화가 나면 벽에 얼굴을 박지해 이렇게 한번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줄 이거 7화인가요? 작사가님 이거 첫째 줄 둘째 줄은 이걸로 수정할게요 세 번째 줄부터는 콩치빡치예요 네 부릴게요 아이고 너무 좋다 작사가님 좋아요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해 화가 나면 벽에 얼굴은 박지해 다가볼 콩치빡치 콩콩치빡치 콩콩치빡치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뽕짝? 아 좋다 고생했다 다 나와서 이제 모니터 하자 아 좋아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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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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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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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와 나 부탁한다고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부탁이 많아 네 형님 뭐 뭐해요 부탁? 아 그럼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샤라우트 BOMG 한 번만 넣어주세요 아 오케이 샤라우트 BOMG 대표님한테 샤라우트 해드려야지 대표님과 비호감 바로 레츠고 하겠습니다 비츄리 네 바로 드릴게요 오케이 뽕짝은 바로 지금이야 샤라우트 BOMG 예예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대로 몰입했네 우리 찰스 좋아 수고마웠어 형님 수고많았어 형님 어땠어요? 아 좋았어 노래 너무 대박날 거 같애 노래 갔다오면 목걸이가 풀어져있냐 계속 풀려져있다니까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고마워 아 근데 레오님도 원래 이거 어 뭐야 아 좋네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봤을 때 녹음실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아 있어 뭔가 있어 왜냐면 아니 저희도 막 이렇게 화음을 넣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공할 건가 보다 성공할 건가 보다 그 녹음실에 귀신 나오면 성공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성공할 건가 봐요 아 그런 건가? 아무튼 뭐 이런 명곡을 우리가 맹그러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박 길만 걸으면 되고 오늘 녹음하느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다 처음 만났는데 아주 그냥 현상의 호흡이었어요 진짜 처음 만났는데 이런 명작을 만들어냈으면 우리끼리 밥을 또 한 그릇이야 먹어야지 먹어야지 오늘은 내가 쏜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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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맛있어 아 그럼 성공 대표님 맛있어 놔줘 대표님 맛있어 형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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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님 커리어 하나 더 늘었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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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커리어에서 빼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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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면 벽에다 얼굴을 박어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이가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맛있게 됐어요 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대표님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오는 게 우리 또 회사 직원분들을 위해서는 먼들 못하겠어 아 역시 자 자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셔 샷 오드 비우지 오케이 건배사 한번 그럼 잔을 한번 채우자 일단 다들 자 잔을 한번 채우고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건배사는 이거예요 내가 정과 사랑으로 하면 뽕짝 하면서 짠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네 피디님 정과 사랑하면 뽕짝이요 응 자 들어갑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날을 기약하며 정과 사랑으로 뽕짝 좋다 왜 여기다 짠 외쳐? 짠 여기다 외치는 거야? 뭐가? 아까 여기 보이지 않았어? 여기 잊었는데 아니 짠 여기 이렇게 정식적으로 데뷔한 건 나도 처음이야 15년 동안 코러스 했지만 아우 수고 많았어 아 우리 2년이 2년도 2년인데 오랫도록 가자고 그러니까요 대표님 아티스트를 진짜 잘 구한 것 같아요 아 그치 아티스트도 근데 노래 제목도 좋은 것 같아요 경음악의 신 경음악의 신 최고지 아 맛있네요 대표님 아 맛있네요 맛있어 야 이런 데는 진짜 아 뭐야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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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음악의 신? 음악의 신? 형 음악의 신 뭐야?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어? 나도 좀 당황스럽네 이거 야 경음악의 신 그거 야 너 그거 따라 만든 거 아니야? 소절 아니에요 대표님 이거? 아냐 아냐 이거 내가 먼저 만든 거야 이거 우PD랑 해가지고 같이 우PD 뭐해요? 뭐해요 저것도 내가 만든 건데 뭐야 어 뭐야 복지 자가 복지? 걱정 마 내가 누구야 피처린 내가 누구야? 피처린 피처린 마음대로 오늘 마음껏 드셔요 오늘 그냥 먹고 그냥 편하게 먹고 네 활동도 확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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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큰일 났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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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려요 아유 반가워 반가워 아유 반가워 반가워 아유 반가워 반가워 레츠 고 뽕짱 내가 누구야? 비어온지 대표의 피처린이야 아유 걱정하지마 천국마비의 가나를 창원 아들 레오 인사드립니다 대로는 잡초처럼 밟히고 갈대같이 흔들리던 인생살이 그래도 트로트만 있다면 전 다소 잘 모아오겠습니다 설거지 세계댄 깨끗한 빛마토 빛마토 이 여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